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징어게임 코인에 투자했다가 전재산을 날린 중국 투자자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뭐 별게 다 나옵니다. 오징어게임이 히트치니까 오징어게임 관련 코인까지 나와가지고 사기를 쳐버리고 날라버렸죠. 여기에 또 이제 초반에는 아주 강력한 상승했죠. 아주 강력하게 상승했지만 결국 순식간에 가치가 제로로 떨어지면서 그냥 망해버렸죠. 자 지금 무한성장 지속적인 R&D 투자를 하고 있는 셀트리온이죠. 이 로드맵이 아주 확실합니다. 지금 셀트리온 만큼 로드맵이 예측 가능한 그런 로드맵으로 성공 가능성이 아주 큰 그리고 지금까지 이 로드맵대로 다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납기도 잘 맞추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납기 부분은 아주 잘 맞추고 있죠. 기술력이나 영업력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검증이 완벽하게 되어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차세대 먹거리 반도체에서 바이오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바이오가 아직까지 성장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성장을 할 만한 여지가 아주 크게 남아있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세계로 보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바이오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정말로 작죠. 이 평균을 정말로 크게 끌어올려주는 게 셀트리온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되는 놈은 계속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 섹터 자체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섹터죠. 바이오 쪽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바이오 쪽은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산업이다. 그런 부분은 누구나 다 동의를 하죠. 이런 데 투자를 했으면 주가가 이래저래 예환계도 있고 또 공매도들이 워낙에 많이 포진해 있는 그런 또 종목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저런 주가 흐름이 말도 안 되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다 제 가치를 찾아가게 될 겁니다. 오징어게임 투자 코인에 투자했다가 전재산 날린 중국 투자자 이런 소식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 스쿼드에서 오징어 코인 하루 사이 2400% 폭등을 했죠. 이런 게 완전히 도박이죠. 러그풀 가능성 제기, 스쿼드 투자 시 유의 필요, 스쿼드 코인 개발자 도주를 했죠. 가격이 0달러 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2400%까지 올랐죠. 하룻밤의 한여름밤의 꿈이죠. 완전히 이런 부분을 보면 여기에다 전재산을 투자를 해버린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거야말로 지금 한탕주이죠. 한탕주이면 한탕주. 전재산 러닝인 중국 투자자가 자신의 생활을 공교를 했는데 보시면 중국인 버나드는 스쿼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접한 뒤에 자신이 평생 저축한 재산 2만 8천 달러 3천 3백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이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무슨 3천 3백만 원 가지고?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한테는 이게 전재산이라고 그러죠. 평생 저축한 돈이니까 얼마나 소중한 돈이겠습니까? 스쿼드 코인에 모두 투자를 했는데 차익신을 위해서 코인을 팔려는 순간 거래소의 매도 기능이 막혀버렸고 이후 스쿼드 코인의 가격이 0달러 대로 추락하면서 전재산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스쿼드 코인은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드라마죠. 이정재 주인공의 주인공 이름이 기훈이죠. 기훈은 저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인기에 힘입어서 하루만에 2,400% 폭등하며 2,860달러까지 올라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지만 예를 두고 다수의 전문가는 스쿼드 코인이 러그풀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투자 조심해야 된다. 라고 경고를 했죠. 러그풀은 가상자산 개발자의 투자 회수 사기 행위를 러그풀이라고 부릅니다. 가상자산을 개발한다면서 투자자금을 모은 뒤에 갑자기 중단해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기 투자된 돈을 가지고 튀어나 버리는 거죠. 그런 수법을 러그풀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스쿼드코인에서 나타났죠. 스쿼드코인 개발자들이 210만 달러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현금화한 뒤에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스쿼드코인의 공식 웹사이트는 폐쇄가 됐고 가상화폐의 가격은 0달러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인기에 힘입어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투자했다. 라는 데 매도가 불가할 거라고는 생각 못하겠죠. 이 사람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런 사기 친놈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되죠. 한순간에 대박이라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스쿼드코인 개발자의 사기 행위로 인해서 전재산이 사라졌다. 앞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위기에 놓였다. 그러고 있죠. 지금 FBI하고 증권거래위원회 연락을 취한 상태다. 코인마켓 캡에도 문의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고 사실 스쿼드코인에 투자하게 된 것은 미디어 영향도 컸다.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 매체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자극하고 있다. 미디어에 올라오는 가상화폐 폭등 관련 기사들이 대중들에게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포모 증후군을 확산시키고 있다. 미디어 매체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가상화폐 규제 때문에 자신의 정확한 신분을 밝힐 수 없다고 밝히는데 지금 이런 데 투자를 이건 투자가 아니죠. 이건 그야말로 투기의 표본이라고 봐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오징어 게임이 히트를 쳤는데 히트 치자마자 바로 이런 코인이 나온다.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죠. 아주 비정상적인 곳에 투자를 한 이 사람의 잘못도 있는 겁니다. 투자를 했다고 보기 힘들죠. 이거는 그냥 투기하다가 실패했다. 이 정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곳을 정하는 게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죠. 아주 신중하고 심각하게 믿을 만한 곳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믿을 만한 곳인지를 확인을 해야지 이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지금 제대로 확인할 길이 없죠. 사실 확인할 길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곳에 전재산을 투자했다는 것 자체가 참 문제가 있습니다. 믿을 만한 또 확인이 된 그런 곳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곳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그래서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투자할 만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지금 정말로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정말 많이 내려왔는데 셀트리온의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올해도 너무나 일을 잘했죠. 일을 너무나 잘했고 앞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벌어들 수 있는 그 발판을 잘 마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은 상태인데 그런 지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정말로 많이 하락해서 내려온 상태죠.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현재 주가 흐름은 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흐름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오늘은 또 제피목원에서 들어오고 있죠. 제피목원에서 표시 안나게 또 샀다 팔았다 하면서 계속해서 물량을 조금씩 가져가고 있는데 이 바닷권에서 이게 진짜로 바닥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알려주게 되면 이제 저점에 매수하려는 세례들이 계속 더 많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이 메이저들이 물량을 다시 회수하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바닥일까 아닐까 바닥일까 아닐까 계속 흔드는 거죠. 그러면서 바닥을 잡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세계정신은 신고가 행진을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정신은 하루 오르면 하루 내리고 이런 이상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부분은 공매도라는 부분이 재개가 되면서 아주 자주 일어나죠. 이런 상황이 아주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셀트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데 2020년도 3월달 수준에서 논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죠. 유플라이마 대선공이죠. 유플라이마 연배추 23조짜리 거기다가 레키로나 대선공이죠. 레키로나는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유럽에 출시되는 게 유럽에만 출시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리고 FDA, 그리고 유럽 중동, 남미 전체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출시가 순차적으로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맛을 보면 이거는 못 끊는다고 그랬죠. 못 끊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치료제, 이렇게 좋은 치료제를 한 번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구매 안 하려는다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답이 나옵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이렇게 치료제로 치료를 하면서 가는 게 사회적 비용이 훨씬 적게 됩니다. 훨씬 적게. 봉쇄로 가는 것보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중증으로 넘어가고 사망자 많이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드는 거죠. 사회적 비용이. 중증으로 한 번 넘어가면 그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죠. 집안 막 거듭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